안녕하세요. 헬시 꼬부기입니다. 이유 없이 우울한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골다공증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비타민 D가 도움이 될거에요. 체내 비타민 D 수치를 높이는 방법, 권장량, 그리고 섭취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영상 끝까지 들어주세요.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우울감 또는 불안감이 증가해요.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생각과 표현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브레인 보그 증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뼈가 약해지는 느낌, 혈당 조절 문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증상 등을 겪을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비타민 D 호르몬이라 불려요.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우울감, 불안감 증가, 자슴 브레인 포그, 올밀도 감소, 혈당 조절 문제, 혈압 상승, 콜레스테롤 상승, 눈염기 인지장애, 암발생률 증가, 이런 신체 증상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비타민 D 결핍을 의심해보세요. 비타민 D 수치가 낮다면 반드시 적정 수치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D 수치를 높이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좋아요.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계란노른자, 검버섯, 부유, 두유, 오트밀, 연어, 대구간유, 등푸른 생선 등이 있어요. 둘째, 자외선이 강한 시간을 피해 일광욕을 해주세요.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자연 합성되어 체내 비타민 D 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햇볕이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최소 15분 정도 볕을 쬐주면 좋아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으로는 비타민 D 흡수가 불가능해요. 셋째, 비타민 D 영양제를 섭취해주세요.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기 힘들거나 일광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양제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비타민 D 정상 수치, 권장량 그리고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검사 후 수치에 따라 비타민 D 섭취용량을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과잉 복용하면 독성을 끼기 때문에 하루만 5천 아이유 이상 복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비타민 D 정상 수치는 30에서 50 NGML입니다. 특히 비타민 D 수치가 10 NGML 이하라면 심각한 비타민 D 부족 상태에요.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10 NGML 이하면 비타민 D, 만 아이유 제품을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시면 좋아요. 비타민 D 수치가 10 NGML에서 30 NGML 사이 구간이라면 1000에서 3000 아이유 제품을 최소 6개월 이상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병이 있는 분이라면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효능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세포를 보호 신경세포의 민감성 개선 인지력 향상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수치의 감소 최장애 기능 강화 칼슘 흡수 향상 내장 지방 감소 암 예방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더라도 실외활동을 늘려주시면 비타민 D 체내 농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광록을 하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합성이 촉진되어 감정관리가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D 영양제를 선택할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비타민 DT 제품보다는 비타민 D3 제품이 체내 흡수율을 높입니다. 가급적 흡수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이상으로 비타민 D에 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해시코부기의 최신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